아 어때요 두 분이 데이트하는 기분이 데이트하는 기분이? 오늘은 안개 속에다가 비에다가 아주 날 잡아서 오는 날이라 오늘 추억이 되게 많은 날이예요 아우진 어때요? 어 아무수도 그랬지 그래도 효 jojo 여 Ama 엄마, 한생에 한 번 이런 일이 없어. 왜냐면 70평생 처음 오는 거야, 시끄러워. 엄마, 두 군데에 갈린 길이 있다. 파란색 찍어 이렇게 봐. 엄마, 이게 날개인데 이렇게 찍는 거야. 이렇게 하면 날개만 딱 보이잖아. 엄마, 옆에 엄마가 빠져야 돼. 자, 멋있게. 웃으세요. 좋아요. 하늘을 살짝 보자, 하늘을. 오른쪽으로. 반대쪽으로. 저보고 활짝 웃어보세요. 오케이. 엄마, 두 번 봐. 오케이. 병원은 가고col이 transcript까지 쇼를 내셨어. 그리고 요즘은요, Eeny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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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yu.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놀고 가고싶은ぐ acontecendo. tered, 벨로, 가장 이상한지 맞습니다. 엄마, 일을 배우는 잔다. 아버지가 평생 처음 여행을 오신 거다 아버지 엄마 살짝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이쪽 끝으로 좀 더 좀 더요 잠깐만 한번 우산을 버려 다시 하나 둘 둘 기다려주세요 주위대는 초일아 아멘 2천원. 근데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. 65세 이상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. 머리 조심하시고요. 평화로운 사람은 나랑이의 expresses 기능을 위해서 대기하는 개입국의 매우 옛날로 사라질 수 construyendo 갈란이 일요일이 좋아설형 소리가 scenario. 들어가는 것들은, 동기信 쇼는, 감소독 능력이, 배 motory가 상당해요. 엄마! 아버지! 지아야도 있어요 지아야도 있어요 아 여기에는 또 이런 게 있네 另 시청에 1,000원앨범을 한화 societ 각자에 ω트해 주문합니다 자후 destac아 translore 그러나 완전히 여기서 잘 어울린 est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